경호원분들이 계시잖아요. 그러면 경호원분들이 이렇게 계세요. 경호원이시고 제가 빅스타 김희철이예요. 나는 경호원은 제가 이러고 있어요. 자기 핸드폰을 꺼내요. 다른 사람 갖고 자기, 와 기만끼는 포토제닉이다 포토제닉. 화장실에서도 해외 경호원분들이 이렇게 화장실에서 이렇게 변기 앞에서 있으시면서 이러고 찍다가 저리가 딱 쳐다보면 아, 이 방법이야. 금을 좀 받아봐요. 금을 받아요? 네. 남자 아이돌들은